은식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장씨와! 그놈이 아직 저 마음을 몰라서 그래 장씨와! 피하나 아이석이 나한테도 장씨와! 입안에 쇠처럼 자라는 놈인데 나주놈아 이를 왜 싫어하겠어 내 철못 쓸 적에는 본척 갚아파한다고 갈고기도 하고 질투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찐더풀이 마냥 치매자락 부들고 따라다니고 니가 착해서 너 때문에 내가 안삐뚤렁지고 살았어 아니야 나는 나쁘고 성님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못됐고 형님이 더 착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건처랑 첩이라 걸면 미워하고 질투도 하고 도투막질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안그랬어 너가 착해서 안그랬어 너가 착해서 안그랬어 너랑 내가 세상한테 있게 찾는 거 장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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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음 세상에서는 다른 인연으로 또 만나 내가 냉중에 성동상으로 태어나도 좋고 종각지인으로 태어나 부부연을 맺어도 좋고 내가 이 생에서 못한 건 냉중에 다음 생에서 해줄게 나가도 많이 좋아해줄게 우리 꼭 꼭 다시 만나 정우야